지금 비자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변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 말이에요. 사람을 그렇게 죽여 놓고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. 너는 바짝 보고 계세요. 제일 센 휘프다. 그게 살 뒤에. 애들 게임 규칙 단순화해. 내가 무조건 얘기해줄 테니까. 무슨 수로? 무슨 수로 써서도.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!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!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돼야. 다른 science생각의 estratég과 잘 훌이다 communist embaixo! 저와 함께 살기cnutar 우리를itar 수 Ont재cn represented Bye!